이 동네는 뭐 없네요 변신해야겠네 잠시만 유령으로 하면은 야 이건 하면 안되겠다 개시끄럽다 이게 방송용 아니야 개시끄러워 비행기를 살 수가 없어 여기는 또 겨울이네 새로운 곳입니다 또 참 게임이 스펙타클하네요 아 북극곰도 있다 북극곰 안녕 자 북극곰 타고 다닙시다 두유원어필드워맨 제발 좀 열어줘 오오오 이건 뭐야 차있다 차 스포츠카 스포츠카 가자 부부 짜자 비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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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쌍 스포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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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다 아재 스포츠카 지 안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너는 갇혔어 이제 넌 갇혔어 이제 어디갔어?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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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재 아재!!!! 아재 제발 아재님 아 나 저 아재 진짜 아재들 여기다 돈 많이 모아놨네 아 이거 애기들 정서에 안좋은데 아재하고 아줌마하고 둘이 붙어있는거 별로 안좋은데 왠지 여기 비행기가 있을거같은 더러운 예감이 들거든요 설인이다 설인 우와 세스꽃치 안녕 세스꽃치 반가워 파딱파딱 파딱파딱 어 저거 뭐야 아 귀여워 강아지와 아 강아지 짱귀여워 강아지도 탈수있어? 가자 내 노예 아 쫅 크헛 얘가 나에게 온거야 무슨 동물 학대야 이 친구가 내게 온거야 얜 타지 않으면 죽어 타는게 나을까 아니면은 어? 양이다 전향! 전향 발견! 오! 필기? 계속 발견해 라이즈 로우 비행기를 잘 떠나볼까요? 혹시 지나가다가 아이템 반짝이는거 눈에 띄면 말씀해주세요 저기 버선랜드는 한번도 안까봤는데 어? 여기 아저씨 한 명 있다 아 안녕 후크선장 반가워요 어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시네 여기다 놓고와도 되겠지? 이따가 볼 수 있겠지? 응 이따가 찾을 수 있을거야 이따 멀리서 오면은 이걸 찾으려면 호수 호수 근처에 있다는거 기억해놓고 저기 아래 반짝거리는거 봤거든요 장거리를 갈때면 헬리콥터가 좋은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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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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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린데 안녕 하하하하 얼굴 바로 짜증내 하하하하 이 아줌마 얼굴 봐 하하하하 이리와 이리와 하하하하 어 떼지다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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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지야 떼지 모든 동물은 다 등이 한번씩 타고본다 하하하하 아야아씨 벗어서 애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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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울부짖는거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 가만히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식그럮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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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퓌워 하하하하 park 흥음음음음음 하하하하 리기 획보기 1 타! 물을 타고 본다 어 귀여워 저거 뭐야 나 저거 탈래 아 저거 짱귀여워 뭐야 이리와봐 오 타 아 아 쟤 누구예요 계속 빨기네 황충이시네 잠깐만 어디갔어 새야 가자 날아 보자 날아 보자꾸나 꿈을 꾸자꾸나 두발로 타고 두발 다 올리고 위에 아예 앉은거 봐 애 힘들게 싸가지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? 와우 와우 처음 와우 처음에 날탈건 나왔을때 도시대 도시 지나갈때 그리핀 타잖아 어 잠깐만 저것은? 미션같은가요? 미션하고있는중인데 용있지 않을까? 왠지 왠지 용이 냄새가 난다 용의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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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서 집있다 집 아 저 뒤에 또 다른 세상 펼쳐져있네 와 흰머리 독수리 짱멋있다 다 얻었나? 저 집 저 집 저 집 일로 들어가 이 창문으로 오제 구성 주차장 주차장 가만있어 내꺼야 예쓰 뭐야 이거 아 왠 방망이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내 품에 여기다 주차권 끊고 뽑아 야 야 저 집 하나 또 있 야 야 야 야 엄나무 엄청 많은데요 야 야 망했어요 아니 아니다 있다 굿 밖에서 이러한 소리 질리는데 예쓰 오 칼 칼 그래 이거 옛날에 80년대에도 저 칼은 있었다고 뭔 소리야 어디서 뿌락뿌락 소리가 나 이렇게 어? 발 멀고 뭘로 걸어다니는거야 도대체 뿌락뿌락거려 하아 아니 마법사 졌어? 요령한테? 아 진짜 무슬모다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나탈거 좀 꺼내자 7,500원 가자 가자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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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길 왜 쳐다보지? 새로운 지역이 와서 그런가? 어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자 인사 인사 하하 하하하하 어딜 도망가세요 어딜 어허 아이씨 유 유 아이씨 유 이제 비행기만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아아 동네 참 이쁘다 여기 여기 완전 딱 내 스타일 내가 초록색하고 흰색을 좋아하는구나 이제야 나의 잠깐만요 여기 뻥 안치고 거의 거의 돈 밭이거든요 여기 지금 샷 오 저 뭐야 저 크리스탈 뭐야 외계인 외계인 우주 우주 스페이스 스페이스 셔틀 됐으네 저 또 스페이스 셔틀 됐을까 저 또 맞대 야 이거 뭐야 레이저 빔 속에 생겼다 이거 여기 뭐예요 야 오 저 차 갑자기 막 저런다니까 차는 이렇게 몰아야 제맛이 내려 어 오 말 적토마니? 야 이거 무진다 이거 뭐야 개이뻐 개 이쁜데 근데 근데 무슬모 예쁘기만 하고 핵 무슬모 어 어 좋아요 아이스 아이템 아 활 활 좋지 옳지 어 좋아 망나니여 가자 황충 오 좋아 좋아 개 좋아 이걸 타고 이걸 타고 하늘에서 안되네 비행기가 안보여요 안보여요 이런친구는 어 기 어 기영아 야 너 기영이 아니니? 이거? 마이 네임스 포크아이 아 아 아 야 기영이 아니야 이거? 기영아 아 기영아 아 아 아 기영아 충고 아 아 아 아 아 주체 잘 돼 있었네 가자 좀 멀리서 볼까? 좀 세상을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난 이 세계의 주인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 아까